자, 두 번째 이슈는 줄줄이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는 원금보장 뉴딜펀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민참여형 전책형 뉴딜펀드 2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한국형 뉴딜펀드 출시 이어질지 이런 가능성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뉴딜펀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갈 것인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임승희 대표님, 어떤 쪽의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정책펀드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작년 여름에 나왔죠. 7월에 나온 거에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린 관련된 신재생 쪽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정책펀드도 몰릴 것,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분야하고 그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공장 자동화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나 센서, 그다음에 항공우주까지 다 디지털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그다음에 전기, 수소, 충전소 관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모집한 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상장회사의 13%, 그다음에 비상장회사의 11%, 그다음에 매장인이라고 하죠. 전환사체 같은데 한 75%가 투자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1호 업체도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에 상장된 바이오코아라는 회사가 1호 투자업체가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이나 이쪽으로도 물론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는 있지만 이 바이오 쪽이 원체인지 옥석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미국 쪽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힌트를 좀 더 주시면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요즘에 가장 좀 핫했죠, 지난주에서부터.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국내에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경쟁력이 있는 업체의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아마 많이 발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미국 쪽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나 CS윈드,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임순재 대표와 오늘의 이슈 빠르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의 종목들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증시 파워10 이슈 파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